제가 1, 2주 전에도 엔화가 폭락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엔화가 지금 아베노믹스 이후에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화도 약세, 원화도 약세, 달러 빼고는 다 이제 통화들이 약세들이지만 앞으로 방향이 바뀔 때 생각할 수 있는 투자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엔화에 투자했을 때 무려 두 배 이상의 수익을 안겨줬던 데가 2008년하고 2009년이에요 100엔 사놨으면 이게 만원 사놨으면 2만원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목요일 또 저희 산포TV를 찾아주시는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아주 알기 쉽게 쏙쏙 귀에 넣어주시는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 KB 증권에서 오셨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자, 우리 금리가 막 올라가는 이 상황 불안불안합니다 심상치 않네요 상황 판단 좀 해주시죠, 이거 지금 일단 이제 금리도 금리도인데 5월 FOMC까지 한 2, 3주 정도, 3주 정도 남은 거죠 네, 5월 첫째 주죠? 네, 5월 3일하고 4일을 하니까요 이제 그때 50BP의 금리 인상 그리고 6월에도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단 상당 부분 열어둔 상황 그리고 이제 QT에 대해서는 양적 긴축과 관련돼서는 규모를 얘기를 해줬으니까 아마 금융시장이 소화하는 시간들을 거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떠올려 보시면은 연초에 기준금리를 되게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라고 톤을 막 올려갈 때 그때 이제 국제금리 막 급등하고 또 조금 숨고르기를 했다가 이제 상황을 지켜보고 이렇게 그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제 FOMC 의사록에서 사실 예상하고 엄청 벗어난지는 모르겠어요 금융시장에서 걱정한 것보다 더 매파적으로 의사록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금융시장은 조금 긴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와서 이렇게 계속 연준이 매파적인 톤을 강하게 할 수만은 없습니다 고용 같은 지표를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그렇게 강하게만 톤을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때는 약간 좀 단기적인 지표를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조금 지금 저희의 현 위치를 조금 판단해 볼까 해요 우리의 위치 네 우리의 위치 제가 오늘도 좀 주로 미국 지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지표도 같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금융시장의 주연이랄까요 어쩔 수 없이 좀 미국이다 보니 미국 지표를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첫 번째 차트가 뭐냐면 저게 기업의 총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주식 투자를 주로 하시다 보니 EPS를 주로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EPS는 상장된 기업이라는 뜻이죠 상장된 기업들의 이익 말고 저것은 법인세를 내는 모든 기업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제 커버리지가 더 넓달까요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고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도 이제 있다 보니 저것이 어찌 보면 경제 입장에서는 더 약간 찐으로 느껴지는 그렇겠네요 네 이제 그런 지표예요 워낙 이제 예전부터 이제 그려놔서 이제 눈으로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은 저기 이제 회색으로 칠해놓은 데가 경기 침체를 침체 시기입니다 그럼 이제 저 회색으로 칠해놓은 데 전을 눈으로 한 번씩 꼭꼭 찍어서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은 2007년, 2008년 그리고 2002년, 90년대 초반 이 전에는 너무 낮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경기 침체로 가기 전에는 이게 시차는 있습니다만 한 1년, 2년 전에는 이 세후 기업이익, 모든 기업들의 총 기업이익이 이렇게 더 이상 늘지 못하는 흐름들이 예외 없어요 예외 없이 관찰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체적으로 저희 이제 경제학에서는 총수요라는 말을 되게 잘 하거든요 에브리베이 디멘드라는 걸 많이 얘기하는데 정말 사람들이 총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총 쓸 수 있고 그 월급을 받아서 이제 소비자들은 소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총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돈이 더 이상 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단기금이 역전이 지금 날수로 따지면 한 3일밖에 안 되고 좀 엎치락뒤치락 막 하잖아요 저는 사실은 장단기금리차 역전이 좀 계속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높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왜 이런 어제 주가도 빠졌는데 아침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실래요 저 꼬리를 한번 보시죠 맨 최근에 맨 최근에 맨 최근에 보시면은 어떤가요 꺾였네요 네 꺾였어요 지금 조금 애매하죠 이게 막 파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파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지금 저게 더 치고 올라가는 거는 기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완만하게 각도가 꺾이더라도 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장단기금리차는 해프닝이다 아니면 연준이 긴축을 많이 하지만 많이 해도 다소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금만 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EPS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보다도 더 큰 범위랄까요 더 탑다운에서 본 미국의 총기업이익이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가슴 철렁한 뉴스예요 근데 그 기업이익이 이제 전체 기업의 이익이 줄거나 못 늘면 그게 이제 침체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기업들이 이익을 다 못 내는 상황이 되면 그걸 이제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전체 가게에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든다는 거랑 비슷한 얘기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이건 되게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왜 이 차트를 굳이 꺼내서 말씀드리냐면 이게 그냥 계속 늘고 있으면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릴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지난 분기 지난해 4분기에 어라 이게 더 이상은 못 누나라고 했는데 또 한 번 데이터가 나왔는데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하면 저희는 일단 좀 안전벨트는 조금 고첨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다시 한 번 저 차트를 한 번 보시면 제가 그래서 경기 침체 이제 피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2010년 이후에 저 총기업 이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되게 플랫하게 가요 그러니까 옆으로 그냥 기어요 그러니까 저게 꺾였다고 해서 훅 내리 꽂는다 라고 하면 바로 경기 침체인 거고 옆으로 이렇게 질질질질 기면 주식시장은 그냥 고전 저때가 이제 박스권이었죠 한국도 박스피 미국도 사실은 2016년 이후에 가파르게 오른 거지 저때는 주식시장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는 저 지표를 조금 열심히 봐주십사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이제 미국 기업도 이제 실적 발표들을 막 할 텐데 어떤 거는 이익 예상치를 더 많이 상회하는 것들도 있고 하회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보통 본인이 투자하시는 업종이나 기업들을 챙겨서 보게 되죠 저도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 번쯤은 이걸 다 합해놓은 거예요 내가 투자한 것들은 실적이 잘 나왔을지 모르지만 이걸 다 합해놓은 게 지금 더 위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옆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심지어 아래로 가고 있는 건지 이것은 조금 한 번씩 체크를 해보셔야지 될 것 같고 이 차트 한 번만 다시 똑같은 차트 한번 보시겠어요 딱히 뭐 주기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대체적으로 한 7에서 8년 정도는 그냥 이렇게 느는 흐름이에요 저희 강세장 지속기간이랑 똑같죠 그래서 늘 때는 사실은 저 때는 우리가 저 때는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지표가 지표도 잘 나왔을 테고 실적도 잘 나왔을 테니까 이거를 볼 필요가 없는데 지금부터는 저게 조금 이미 2분기 동안 어라라고 하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그러면 한 가지 드실 수 있는 질문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EPS 증권사들 보고서에 많이 나오는데 그거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 아까 총기업이 상장되어 있지 않은 총기업이익부터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먼저 꺾이기 때문이에요 상장사 떨어지는 것보다 전체 기업 떨어지는 게 먼저예요? 여의도가 가장 좋아하는 한자가 먼저선자가 아닐까 선만형 뭐 이런 거 먼저선자 그거는 싫어하는데요 먼저선자가 아닐까 싶은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먼저 저거를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뭐 경기침체 간 다음에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대응할 수가 없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빨간색 선이 미국의 S&P500 EPS예요 같이 가는 게 되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보다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저게 같이 가는 게 저 두 선 그러니까 총기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상장되지 않은 기업들의 총이익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익이 거의 뭐 80, 90%의 기간 동안에 같이 가는데 저게 변곡점일 때가 따르게 가요 아 먼저 가네 네 저게 너무 길어서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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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놨는데 최근 2007년에도 한 3개 분기 정도 먼저 꺾이고요 이제 98년도에는 한 2년 정도도 먼저 꺾이고 즉 80년대 후반에도 한 1년 반 정도 먼저 총기업이익이 더 이상 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 지표를 볼 때마다 저 지표가 꺾이고 난 이후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투자도 해야지 되고 예민하게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저게 지금 조금 줄어드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줄어든 게 그러니까 저게 꺾였다라고 제가 이야기는 드렸지만 한계 분기밖에 안 되고 사실 굉장히 미미해요 게다가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시간이 가면서 조금은 개선의 여지들이 있는 것도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단정적으로 이번 판은 끝났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리기 좀 애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몇 년 동안 특히 이제 쭉 기업이익 총기업이익이 됐건 EPS가 느는 시점이건 그럴 때는 사실은 백도하다 앞으로 가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갈 때는 쭉 탄력을 받아서 이익도 주가와 마찬가지로 쭉 느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조금 가슴이 철렁할 수 있는 시그널인 거고 이 데이터가 월별로 나오거나 주별로 나오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서 이럴 것 같습니다 저럴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제 지표는 분기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 굉장히 애타게 할 것 같은데 분기에 나올 때마다 제가 꼭 업데이트해서 저게 옆으로 그냥 지정도가 유지되니까 저희 그렇게 쪼그라들었던 마음을 조금 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더 내려갔습니다 확실히 조금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거는 좀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장랑이 금리차가 저는 역전이 조금은 갈 거라고 봐요 말씀드렸던 것도 이런 지표들 때문이에요 만약에 기업이익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늘던지 간에 계속 늘어요 그러면 이번에 장랑이 금리차 역전된 것은 연준이 너무 깜빡이를 너무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면 그동안 QE를 너무 많이 해서 수급이 왜곡돼서 그런 거야라는 해석에 더 무리를 둘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 정황상 그리고 저희가 보는 지표 중에서는 거의 기업과 관련된 것 중에서는 최상단위를 저가 가장 많은 범위를 커버하는 지표가 더 이상 늘지 않네라고 하면 사실 장랑이 금리차 역전이 되지 않았어도 제가 이거 조금 챙겨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이야기를 드릴만한 타임이 아니었나 첫 번째 차트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제가 음영으로 돼 있는 구간이 경기침체 구간인데 2000년대 저 왼쪽에는 사실 차체하고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09년도 어간 그리고 2020년 팬데믹 이렇게 음영으로 돼 있잖아요 저게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데 크라이시스하고 관련돼 있는 구간이거든 그러니까 미국에는 경기 사이클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게 왜냐하면 경기 사이클로 보면 이제 경기 확장기 수축기가 있고 수축기의 맨 밑에 경기침체가 대부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2018 그 어간에도 뭡니까 미중 갈등이요 아니죠 장랑이 금리차 역전이라든지 이런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 음영을 그렸을 때 확 떨어지는 저거를 지금 예측할 수 있나 그러면 이제 어나더 크라이시스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평탄한 기간에도 저 곡선은 살짝살짝 밑으로 하향하기도 하고 올라오기도 하고 있잖아요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에 보면 올라가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음영을 그려놓고 지금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쩌면 투자자들은 어나더 위기가 오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사실 예전보다는 만약에 우리가 작년이라고 치면은 경기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사람 인재가 아니라고 친다라고 하면은 2008년처럼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드릴만한 필요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미중 갈등 같은 것도 되게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있었지만 그건 이제 모멘텀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왜 저 지표를 좀 중요하게 보냐면은 얘기가 더 무겁게 가네요 2008년 금융기기가 터진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미국의 금융 2008년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2008년에 금융기관이 모럴 해저드가 심했다 미국 사람들이 집을 너무 많이 사서 그렇다 거품이 심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왜 그때 터진 걸까요 연준이 금리를 심지어 예전에 올리고 한참 동결하고 있었고 유가도 그때가 최고점이 아니었는데 왜 그때 문제가 생긴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확히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해서요 그건 사실 약간 결과인 거잖아요 그럼 그 앞에서 어느 시점부터 곱는 게 계속 돼서 이거를 이제 덮고 덮고 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덮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게 신용경색으로 세계 경기 침체로 이제 확산이 된 건데 그 곱기 시작하는 시점을 그러면 우리는 뭘로 보고 알 수 있느냐 이 지표 하나로 다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시그널을 주는 것 같아요 마치 주식을 이제 덮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저희한테는 저는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곱기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나면은 되게 개운하게 이제 다 소화를 하고 나면 되게 상쾌하게 다시 주식이 갈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연준에 맞서지 말라던데 아 이게 뭐 그냥 텄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텄어 너무 고급스럽지 못했나요 들렀다 보다 조금 더 강하게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러면은 저희가 연준만 보고 막 주식을 했다 안 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기업들이 우리는 연준한테 투자하는 게 아니고 기업들이 언제까지 돈을 벌 수 있냐 언제까지 투자를 잘하고 우리한테 많은 수익을 주식으로 해줄 수 있냐를 결정하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저 총 기업이익이 더 이상 늘지 않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사실은 되게 마음이 무거운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뭐 김 프로님 집어주셔서 되게 더 잘 이야기가 됐네요 그래서 저게 꼭 이 위기가 임박했습니다 라거나 주식을 다 접으십시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조금씩 곰기 시작했다라는 그 시그널은 우리가 한쪽 마음에는 좀 두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도 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얘기가 나왔으니 그러면 왜 사람들이 저 총 기업이익이라는 건 제가 만든 지표가 아니라 미국 통계청에서 주는 지표이고 저만 보지 않을 텐데 왜 주식을 계속 했을까요? 딴 거 할 게 없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EPS는 계속 늘었으니까 EPS는 계속 늘었으니까 경제는 뭔가 좀 이상해요 이코노미스트 와가지고 계속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리스크 얘기를 하는데 당장 우리가 보는 EPS는 계속 늘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금리가 계속 낮아집니다 금리가 또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낮아집니다 그러면 EPS도 늘어나고 PER에 결정하는 KPR을 할인하는 금리도 낮아지고 그러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상황 경계는 하지만 당장 우리가 주식을 걷어들여야 될 때인가 그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주식을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 상승도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앞으로 1년이 됐건 2년이 되었건 저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차트들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투자는 사실 없죠 그럴 때는 없는데 굉장히 이렇게 경계해야 되는 뒤에 이렇게 해서 종목을 잘 고르면 되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인 건지 아니면 종목 발굴을 열심히 하는 와중에서도 경제 좀 껄척지근한 거 많다던데 그런 거 한 번 업데이트 한 번 해봐야 한 6개월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겠어라고 생각해야 되는 시점인 건지 저는 이제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침에 약간 무시무시하게 흘러갔는데 하나를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장당이 금리차 역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아마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당이 금리차 역전 또 돌아가서 많이 곱씹어봤어요 장당이 금리차 역전이라는 거는 채권 시장이 걱정이잖아요 향후 경제를 바라보는 걱정입니다 사람들이 막 걱정만 한다고 경기가 침체로 가는 거는 사실은 완벽한 문장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걱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바꾸고 그게 경기 침체로 간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제가 아까 먼저 손자 이야기도 했는데 그 가운데 연결고리를 찾아서 그 경제 지표를 보면서 경기 침체 확률이 늘어났다 아니면 멀었다 이렇게 확률을 좁혀나가는 게 더 맞는 대응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지표는 바로 퇴출이에요 장당이 금리 역전이랑 경기 침체와의 그 중간고리 네 그래서 그 중간고리를 이런 거예요 장당이 금리차 역전되고 예전에 한 8개월 있다 침체된 적도 있고 30몇 개월 있다가 침체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단 8개월 최장 지금 인제까지의 경험이 또 반복된다면 30개월인데 너무 레인지가 넓잖아요 그동안 내가 수익을 몇 배 낼 수도 있고 쪽팔을 찾을 수도 있고 너무 레인지가 넓으니까 어떤 경제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그래도 좋다 해야지 될 것 같은데 부담되네요 뭡니까 뭘 보면 돼요 대출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출? 네 미국의? 네 미국의 대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계 대출? 아니면 전체 대출? 전체 대출 보여주세요 네 차트를 한번 보시죠 저게 차트가 더 이제 총론에서 각론으로 들어갈수록 예쁜 차트는 잘 없어집니다 예쁜 차트는 없어지는데 저 회색 음영은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기 침체의 시점이고요 장당이 금리차를 남색 선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선이 뭐냐면 미국의 전체 대출이 전월 대비해서 어느 정도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를 계산한 겁니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차트를 보시때는 경기 침체 이전에 그럼 대출이 줄었나 늘었나를 눈으로 이렇게 꼭꼭꼭꼭 찍어서 보시면 돼요 대출이 줄기 줄어요 네 주네요 네 대출이 준다고 반드시 경기 침체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는 대출이 는 적은 없습니다 그러네요 저희가 이제 경제 주식 투자라고 말씀 투자를 볼 때 경제 사이클도 보고 정치 사이클도 보고 지정학 사이클도 보고 여러가지 사이클을 보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흔히 유동성 장세다 유동성 랠리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를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말로 바꾸면 크레딧 사이클입니다 그것이 돈이 더 많아지 연준이 돈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빚을 내면서까지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향후에 경제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금리도 너무 높지 않을 때 사람들이 막 대출을 하죠 최근에 부동산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주택가격이 훨씬 더 상승할 것 같다라고 하면 사람들 빚을 낼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주택가격이 안 오를 것 같아 그러면 빚을 줄이죠 대출을 줄이죠 그래서 저 대출이 경기 침체에 오기 전에 줄어드는 흐름들이 만약에 한두 달이면 이걸 가지고 잡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먼저 꺾인다 경기 침체보다 대출이 먼저 줄기 시작한다 첫 번째 그리고 한두 달이 아니고 2분기 3분기 정도 쭉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사실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좋은 가이던스를 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바뀔 가능성이 높다 제가 아까 약간 곰기 시작한다라는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그러기 시작한다라는 걸로 받아들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 대출은 어떠냐 저 그림의 꼬리를 봐주시면 오히려 최근에는 대출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저게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굉장히 어지러운데 지금 미국의 가계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투자를 할래야 할 수도 없었고 가격에 대한 부담은 높아졌지만 보조금도 많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투자를 하려고 해도 사람이 있고 자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대출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많이 하지 못했고 오히려 지금 이제 좀 늘어나려고 하는 상황인데 장당 김치사가 역전됐고 그리고 연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향후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바라본다면 대출을 해주는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을 적게 해주겠죠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대출이 줄고 대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나 저금리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나 이익 낼 자신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대출을 이게 만나죠 만나서 대출이 줄어드는데 향후에 저 지표가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아직 괜찮은데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장당 김치가 역전되고 연준이 기준금리로 올리지만 대출이 오히려 늘어난다 라고 한다면 저 앞에 제가 총기업이익도 말씀드렸지만 저 두 개가 사실은 한쪽은 대출과 관련된 신용 사이클이고 한쪽은 이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경기 사이클인데 사실은 따로 떨어질 수 없잖아요 다 만나요 그런데 저게 만약에 제가 두 가지 조건 말씀드린 거죠 대출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거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총기업이익이 계속 좀 맥을 못 추고 오히려 좀 감이익을 향해서 간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진짜로 그때가 경계해야 될 때이고 대출이 여전히 조금 계속해서 조금 늘어나는 모습 그리고 총기업이익도 다시 조금 다시 치고 난다 라고 하면은 저희는 뭐 다시 약간 뒤로 이렇게 앉아서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미국 대출을 어디서 확인하면 됩니까? 미국의 상모부에서 발표 미국의 연준에서 발표하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검색하셔야지 제일 쉬우려나 그 구글에 가셔서 US 론 이렇게 치시면은 아주 정확한 지표는 아니라고 해도 비슷한 지표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업은 대출을 하나도 안 하는데 가게는 대출을 막 혼자 신나서 하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지표는 미국의 기업하고 가게의 토탈 대출을 보여드린 건데 US 론 그로스 이렇게 치시면은 비슷한 거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전년동 월비에서 많은 사이클들을 보는데 지금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어그러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차트가 안 예쁘긴 합니다만 전월비로 해서 이게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앞으로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얼마나 진짜로 걱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세계 어떤 나라의 개인 투자자들도 US 론 그로스까지 체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건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없지 누가 그걸 아우네 진짜 그리고 사실은 이런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지표들은 우리가 만약에 10년을 투자한다고 하면 1, 2년만 좀 열심히 챙겨보시면 평소에는 평소에는 보실 일이 없고 평소에는 어떤 산업이 돈을 잘 버는지 그런 걸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지표가 늦는지 줄은지를 한번 꼭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리 없이 지금 우리 주변에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앤화예요 앤화? 제가 1, 2주 전에도 앤화가 폭락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시사점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앤화에 대해서 제가 앞에 시간 좀 많이 써서 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4페이지 차트를 보시면은 앤화가 지금 아베노믹스 이후에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저게 더 올라간다 다 왔다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더 확장해서는 이게 앤화가 좀 안전자산이 아닌가 이런 걱정들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앤화가 왜 저렇게 약세로 갔냐 통화정책이 일단 다른 나라랑 거꾸로 가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막 올리고 있는데 계속 완화적으로 계속 완화적으로 하고 있고 무역수지도 좋지 않고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앤화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저희는 한국에서 대부분의 자산을 원화로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앤화가 약세로 갈 때 생각할 수 있는 투자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오히려 앤화가 충분히 싸졌다고 생각하다면 지금 앤화를 사는 거예요 나중에 강세로 갈 수도 있으니까 앤화에 직접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닉게이에 투자하거나 두 가지가 유효했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은 들어갈 만한 타이밍은 좀 아니다라는 의견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앤화가 더 약세로 많이 갈 수 있는 거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아베노믹스 이후에 최고치까지 올라왔는데 통화정책이나 앵캐리 트레이드나 무역수지 적자 다 알려진 재료만으로 얼마나 더 약세를 갈 수 있을까 사실은 조금 의문인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일본에 투자하실 때 특히 앤화에 투자하실 때는 수익률을 갈르는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은 안전자산입니다 위기가 나서 원달러는 막 1500원이 됐는데 앤화는 막 80엔이 된 거예요 이러면 수익률이 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 차트 글씨가 많은데 이제 6페이지의 차트를 봐주시면은 글씨가 많아서 1번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앤화에 투자했을 때 무려 2배 이상의 수익을 안겨줬던 데가 2008년하고 2009년입니다 좋겠다 근데 이전에 사놨어야 되죠 그 전에 사놨어야 수익을 벌 수 있었긴 하지만 원화는 극단적인 약세 앤화는 극단적으로 강세를 가면서 원화를 앤화로 투자했다고 한다면은 2배의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100엔 사놨으면 이게 만원 사놨으면 2만원 됐습니다 한국 돈이 네 2만원 된 이제 셈이죠 그런데 이런 식의 투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면은 앤화가 안전자산이다라는 굉장히 큰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앤화를 보면은 이게 더 이상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 딱히 지금 강력한 대안은 없는 것 같지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5페이지 차트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5페이지 차트 보시면은 안전자산 앤화가 안전자산인 거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지난 10년 동안에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무역수지 흑자 그러니까 계속 이 나라가 돈을 벌고 해외 자산을 쌓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오히려 돈을 좀 까먹고 있는지가 제가 볼 때는 되게 큰 일본에서 나타난 지난 10년간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경제가 장기 불황인지는 사실 오래됐어요 30년째에요 이제 잃어버린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 때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새로운 뉴스가 아닌데 일본이 굉장히 강력했던 거는 경제는 장기 불황이지만 무역으로 돈을 계속 엄청 벌었어요 엄청 벌고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사잖아요 그런데 일본 자산이 힘이 없는 것 같으니까 미국당 사고 중국당 사고 여러 가지 부동산 주식들을 엄청 샀단 말이죠 그러면 위기가 탁 터졌을 때 사람들은 왜 앤화를 사려고 했을까요? 돈이 많으니까 부잣집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안전자산이 되려면 앤화가 계속해서 일본이 돈을 잘 벌고 해외 자산이 쌓여야지 될 것 같은데 위에 차트는 무역 흑자이고 밑에는 일본의 해외 자산입니다 일본의 해외 자산은 정확히는 한 6년 이후부터는 늘지 않아요 오히려 좀 줄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돈을 못 벌어요 무역 수지가 2010년 요즘에 유가 올라서 적자입니다 이게 아니고 2010년 이후에는 적자의 기간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 이번에 그래서 팬데믹 때 떠올려 보시겠어요 달러는 지금 올라서 99인데 103까지 쭉 올라갔었어요 앤화는 그닥 강세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일본이 앤화가 안전자산은 맞는데 옛날만큼 부잣집이 아닌 것 같은 거죠 사람들의 수요가 높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낮다? 네 그래서 맞죠 그래서 지금 앤화도 약세 원화도 약세 달러 빼고는 다 이제 통화들이 약세들이지만 앞으로 방향이 바뀔 때 앤화가 더 강세로 갈 수 있냐 원화가 더 강세로 갈 수 있냐 저는 더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효진 연구위원님과 함께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